안녕하세요. 저는 10살 잉연맨이라고 합니다. 뒤에는 제 친구들이고요. 얘들아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야. 나 네 친구 아닌데? 그럼 여기 왜 있어? 저기 가! 그래 여기 염맨이 친구가 있는데! 응 맞아. 응 너 뭐야? 너 가? 그럼 가. 나가 나가 나가! 어쨌든 오늘 유튜브 촬영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오늘 마검탈쇼할 겁니다. 자 룰을 읽어볼게. 2017년부터 본 잉연맨님을 본 제작자 비로입니다. 야 너 비켜. 너 이거 안 보이잖아. 왜 너 유튜브 찍는다며? 나도 나오고 싶단 말이야. 나도 나도. 너 같은 개념 없는 잰민이 때문에 저 같은 착한 잰민이들도 지금 피해받고 있어요. 연로나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안 보인다고! 이 잰민이들아. 에이. 에이. 친구를 때리면 못 사. 그래서 탄Heевまで 만들어봤습니다. 재밌게 플레이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양털에 마검이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아니? 어? 누가 가지고 있어? 멋있는 bás herum트 canal banking 여기ların드 buddy 월흑 우월 blueberries 잡동에 가 가라! 내가 갈게 갈게 잡동에 가! 나 누가 날tır냐 자 여기 잉혀민 인만 들어가고 아 여기는 멤버본들 들어가래 오케 잉혀민 인만 들어가지요 상자 안에 이거는 얘들아 응? 대파 좋아하는 사람? 나 라면에 많이 넣어서 먹어 어 진짜? 그럼 자 일로와 그럼 대파 좀 먹여줄게 한입? 어? 요르르가 템을 가지고 있네 이게 무슨 템이지? 어 다이아몬드 이게 있네 얘들아 이거 옵시디언 캐고 가는 건데 얘는 뭐야? 벌써 캐고 있어? 한입? 다시 모아 어 누가 양털을 계속 막아 누구야 누가 이렇게 막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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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면아 조심해 요르르 진짜 성격 나오면 그때 못 말려 알았어 나 빨리 일할게 야 얘들아 빨리 빨리 얘들아 빨리 이거 빨리 캐자 너 뭔데 다이아몬드 옷 입고 있냐? 어? 너 왜? 누구 하려고 그런 거 입지? 아 같아서 죄송해요 난 그런 거 입으려고 한 적이 없어 당장이래 아 제발 얘들아 유형을 받아 이어서 마검을 어? 뭐야? ота 마검 먹어라 마검 마검 누가 먹었냐 누구야? 나 아닌데 나 신발만 먹었는데 아무래도 용암에 불 탔나봐 분명히 빛나는 게 하나 있었어 누가 그걸аров려 먹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나 없어. 누가 먹었는데? 나도 없어. 나 안 먹었어. 야, 요르르 갑자기 왜 착해졌어? 아, 뭐가? 무슨 일 있어? 난 진짜 아냐. 아니, 아니. 근데 왜 우리 한 명 없어? 얜가? 담위요. 얘 봐! 얘 나! 야, 야, 야. 먼저 간다! 찾았다! 먹으면 내 거야! 가서 머리채 웅큼 잡아야겠다. 따, 이제 점프맨!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이거. 낚시대로? 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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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가 낚시대로 걸어서 내가 떨어뜨려! 못된 녀석, 죽어! 나는 화영장이야, 친구들. 진흙탕이 뭔지 보여줘? 빨리 가라고! 아, 야! 빨리 가라니까? 아, 야! 나 진짜 너 진심으로 저주한다! 고소합니다. 어떻게 올라갔는데? 나 아무래도 로블록스 탈춤해버려 좀 점프맨 는 것 같아. 야,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야,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입 먹을 사람! 어, 시원해 보이네, 나도 한입만!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다고! 감기 걸렸어? 응. 너는? 그럼 걸려. 야! 그럼... 어, 밀지마! 어, 밀지마! 야, 야! 죽여! 야, 내 아이스크림! 내 아이스크림! 아! 이 아이스크림이 어디서? 야, 쟤 또 죽었어? 에휴, 지치지도 않나봐. 단미호가 아이스크림 먹었다. 괜찮아, 여기까지 못 올라오더라고. 아,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진짜 다들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저기 앞에 못 가. 길이 없어. 어, 길이 없네? 어, 여민아 뒤에 뭔가 있어. 아이스크림 살인만 와! 아이스크림 살인만 와! 응. 잘했어.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어! 밀면 어떡해! 죄송해요!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못 올라오지. 어찌팀이지? 뭐야 이거? 애들아 나, 애들아 나 어제 엄마한테 인형 선물 받았어. 무슨 인형? 짜자잔. 야! 왜 밀쳐! 야 내 인형 갖고... 야 바비 인형이 있는데 반의 속도 케이크가 엄청 빠르다 갖고 싶었나봐 애들아 안녕? 나 물러봐도 될까? 넌 봐줄게 뭐야 여기? 그냥 저기 위에 있어 거짓말이야 야 뭐야 야 애들아 나 가도 될까? 그래 너 와도 돼 고마워 아니 너무 자연하잖아 야 저기 올라가지마 응 응 댕댕이 내 발냄새나 맡아 확 냄새 나 누나 대체 언제 올라올거야? 밤샐거야? 너네가 너네가 밀치니까 못 올라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밀친 적 없는데 너희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때릴 시 신고 님 신고 경찰서 나가 커트 타도라 이거? 어 됐다 아싸 만달수 없어 알았어. 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 맞춰볼게요. 제약자는 사투리를 쓸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요즘에 그 제주도 사투리 쓰거든? 모엠쩌. 알아? 너네 모엠쩌. 그게 뭐예요? 너 잘해 제주도 사투리? 그럼 모랭하면. 야 잘하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제약자가 사투리가 쓰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거를 할게. 저는 제주.. 서울에 거주하지만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뭐?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이거. 뭐야? 여멘이 마검 들었다! 여멘이 마검 들었다! 좋았어. 마검이 4개구만. 어? 마검? 마검 구경 좀 하자. 소개 좀 시켜줘. 자 여기 첫 번째는 내 카드 캡처 마법봉이야. 어 이건? 이거는 이제 어.. 만월도라는 거야. 오와.. 그리고 이건 그냥 쎄. 무한의 대검인가? 이것도 맞으면 그냥 쎄. 우와.. 와 이거 얘들아 문제가 있어. 요루루는 본인이 장원형이라고 하잖아. 요루루.. 요루루 가끔.. 요원형이라고 하지 않았나? 어새요! 어새요! 그래서 없어요! 나도 그런 거 같아. 근데 정답이 다 예스밖에 없어. 예스. 예스. 이거는 역시 예스지. 아 이거 완전히 없어요! 아니 근데 왜 문이 안 열려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오케이 들어가 볼까? 역시 요원형 보고 가자. 요원형. 아 이거 완전히 없어요! 어새요! 아아아아아! 어어어어어어얤!! 정답이 아니네? 반대편으로 가야되나 봐. 오케이 요로로 요로로 아이큐 추적에서 고소 들어갑니다. 자기가 장원형이랑 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뭐야 왜 둘 다 길이 아니지? 자 장원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노! 옆이 길이야 얘들아 요기! 아 다행이다. 둘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요기야 요기! 아이샤.. 진짜 다행이다. 너 많이 봐줬다. 그치. 이거 뭐야? 와우 내 장수풍뎅이검 장수풍뎅이검한테 맞아볼 사람?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엄살들은 나한테 때려봐 뭐 얼마나 아프길래 다음 문제 잉여맨은 잉여맨 크루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건 너야 솔직히 나는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 여기 써있다 정답이 잉여맨 크루의 최고의 미나무 댕댕이라는데? 진짜? 와 여기 써있어 여기 써있어 누가 만들었어? 맞네 자 다음 문제 김니안은 혓바닥에 팔꿈치에 닿는다?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왜? 어 얘 닿지 않아? 나 옛날에 사진 본 것 같은데 아니 닿아? 안 닿는데 안 닿아? 그럼 노로 가 노로 야 이제부터 닿나 보다 넌 닿네 야 다 야 기미야 다 닿네 기미야 혓바닥 다 닿네 닿네 야 이거 뭐야 뭐야 취돌이 취돌이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며 저 녀석 상자 열었어요 아 해봐 아 아 아 와플 아 한입 자 여기에 문제 봅시다 또 자 여기 당신은 혓바닥을 팔꿈치에 닿아보려고 했다 김니야 너 들어가 너 닿아보려고 했잖아 나는 안 했거든 발판이 약간 떨어져있어 팔꿈치가 왜 여기 야 해본 사람은 절로 가 난 해보지 않았다 들어갔어? 김니야 너 들어가봤어? 어 당신은 생존하셨습니다 여기는 벙커입니다 옆방은 TNG 100만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TNG 100만개가 있습니다 진짜 옆에 TNG가 100만개 있었나봐 주변이 초토화가 됐는데? 주변이 초토화가 돼버렸는걸? 야 우린 생존했다 야 우린 생존했다 야 여기 와플 먹어 와플 야 미쳤어? 왜? 요원형을 주면 어떡해?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촬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좋아요 띵 ㄷ 로농 앙 엑 아